비트를 틀어주세요. 리듬, 뱀치, 크리스 킬러마저 물어 왜 시리어스? 배져마저도 시작했다는 나의 나의 큐 졸린 눈들까지 참고 농혀던 긴밤, 레이떼, 랩으로 탈출 소소하게 하금은 건들지 말아 마이크로, 마이크로폰, 험불어 돈 탁 장군처럼 메인 번호, 돈 터치 unless you, you are for sure yeah, but show them I love rock, all right, all right 여유로움이랑 랩, 리듬이랑 그런 제스처가 제일 많이 와 닿았어요 몸동작과 그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거는 마크가 제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yeah, alr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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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 alright, alright, hey, jump on 비핌과 멜로디 안에 스텝이 꼬여도 난 탱고가 돼 멈추지도 않고 가다 보니까 더 이젠 계속 실수할 리가 없는 게 내 타이브가 돼 버리고 이제는 부어주고 있다 고하다 보니까 이제 때렸지 이마 yeah, alr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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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 alright, alright, yo yeah, yo Mr. D, 상어 추추반의 반응이 여전히 나 서부의 정갱스터 나는 절대 앤서 마크 마홈이 만하며 서로 반응해주고 받아간미 물론 제외할게 credit I'm sure you're my success 이건 마치 범죄 피디 알고 저지르지 완전 귀엽네 Mr. D, 너 쓰여지는 history 모든 래퍼에게 외쳐 Mr. D, 내가 여기 왔는지 요양대 고맹인 어디 갔는지 여태까지 내가 랩해둔 기록들은 Dream Chaser 여전히 날 몸만 봐 조금 더 호소 호소 요 apoy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